자, 진시황제에 대해서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in the 3rd century BC, 기원전 3세기에, 황제 진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to unite all of China under his roof, 그의 지배 아래에 모든 중국을 통합하다, 통합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He was known for, 자, 그는 유명했습니다. For being a cruel but successful tyrant. 자, 잔인한, 그러나 성공적인 폭군, 비동사니까 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인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He bound books and killed Confucian scholar. 그는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To solidify his new unification. 그의 새로운 통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사적의 목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유학자들을 죽였습니다. Yet, 그러나, He also built the first national road system. 그러나, 그는 또한 첫 번째 길 시스템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To protect the unified country. 여기서는 unified가 이렇게 전치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된 나라를 보호하다. 근데, 투부정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He also ordered the building of the great war of China. 그는 또한 중국의 만리장성의 빌딩, 건설을 명령하였습니다.